오, 너무 맛있겠다.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. 기대해 주세요. 네. 지금 폭탄 계란찜은 아니지만. 오, 아, 향어. 오, 맛있죠? 응. 치즈, 첫 번째. 응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응. 오, 너무 맛있어. 괜찮아요? 그 생각 중도는 아직 안 돼. 그쵸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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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는 아이콘이라는 그룹명이 안 생겼으면 무군지로 활동했을 거예요. 그만큼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초반에 힘들었어요. 응.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톡톡 튀는 멤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멤버도 생기고 진한이 형이랑 제가 조금 부드러운 멤버인 것 같아요. 찬우까지 톡톡 튀는 멤버들은 이제 바비, 구준회. 응. 그리고 동혁이라는 이제 멤버가 있어요. 그래서 다행히 계란찜 같은 멤버와 묵은지 찜닭 같은 멤버가 있어가지고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응. 이리는 계란찜 같은 멤버예요. 묵은지 찜닭 같은 멤버예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. 저희도 서바이벌 할 때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이 가장 좋았고. 왜냐하면 제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거든요. 빅뱅 형님들께서 연습할 때 죽어라 연습하고 무대에서 잊어버려라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. 이 조언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네요. 지금까지 지금까지 선배님들의 정확하게 배우는 미석과this 간 Michael abundance에 대해 보장이 0.75uk2D Kane살uate기 전 Coach 조언, 그리고 우리의 전부의 권리 그리고 더 완벽한 그룹 더 완벽한 그룹